마이크는 뭐예요? 인터뷰 마이크 테스트 잠시만요 갔네 자꾸 나를 밀어내려 해 Why do you miss me always I don't want no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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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 벤 시카 날 더는 make a move 늘 내가 맘 영원한 너는 서로 오오오 signature 떠오르는atter 오오오오 제이어스 이번에도 약간 항상 이런 초록색이랑 약간 평범색은 일단 하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하네요. 짜잔! 엔딩 때인 타임. 여기에서 우리가 등장할 거예요. 화이팅! 이번에는 저희들 열심히 많이 많이 맞추세요. 저희들 열심히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. 저희들 열심히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. 저희들 열심히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.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이 쉽지만 않았어요.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. 처음 안무 연습을 저희들끼리 했을 때 저는 사실 진짜 힘들었거든요. 저는 사실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사에 이렇게 진지하지 말면 안타고요. 저희들 열심히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. 안녕! 다 똑같은 질문 아니죠? 아니에요. 다른 것 같아요. 오빠! 오빠! 여기 여기 봐봐요. 오 다르네? 다른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. 타사가 이제 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연기를 하는 것도 좀 기억에 남았고 버스 안에서 한 명씩 찍는 그런 이미지 촬영도 기억에 남아요. 아 그리고 드레스 입고 뛰는 것도 기억에 남았어요. 영상에 담아본 것 같은데요. 저는 사실 스포티파이를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오늘 촬영이 더욱던가 뭐 뭐 뭐 의미 있지 않았나? 실수입니다. 저희들 이제 다 봤을 때 그 이유는 그냥